청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육거리 시장과 가경 터미널 시장 등 5곳의 전통시장 일원에 대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. 또 설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과 담합 행위 단속 등을 위해 2개 반 12명으로 대책반을 꾸려 현장 활동을 벌입니다. 청주시는 이를 포함해 설 명절 종합 대책으로 6개 분야 29개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연휴 기간 24시간 재난종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.